그런데 제가 답정료 신앙교육에서 벗어난 때가 있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서야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체험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답정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눈뜬 사람과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을 뜬 사람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불려왔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안식이를 범했다는 이유로 그 무섭고 두려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그 부모들이 불려와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 앞에 서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무섭고 엄격한 안식일법 위반으로 유대인 최고의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원인 바리새인들에게 불려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물어본다면 국가 반역죄, 역모죄와 같은 그런 죄목으로 법관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본래부터 장림인 그의 아들이 장성에서 눈을 떴다는 소식에 아마도 평생 아들에 대한 짐 그 아들이 낳을 때부터 장림인데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았겠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마음 아프고 그런데 그 큰 짐을 누가 그 짐을 덜어주셨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아들의 눈을 고쳐주셔서 이제라도 아들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니 아마 그 부모들의 마음으로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아들의 안식일법 위반 문제 이 엄청난 안식일법 위반 문제로 신문을 받는다는 일은 매우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아이다. 솔직하게 그 부모들은 아들이 눈 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 사람의 부모들 이 부모들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그리고 과거에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는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장성했으니 우리 아들이 클 만큼 컸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런 뜻이죠. 그 당시 유대 사유에서 남자가 자기 재산 즉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권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법적 증인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나이는 만 13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13세가 되면 사춘기가 되고 남자의 성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13세가 안 되었다든지 혹은 13세가 됐는데도 남자의 성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법적 증인으로서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유대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부모가 아들이 장성했다는 말은 이미 남자의 성징이 나타났고 13세가 넘었고 법적으로 법적 증인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되므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이런 뜻이죠. 이 부모들은 이제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이 된 그 아들이 스스로 안식일법 위반과 자기의 눈이 뜨여지게 된 그 기적의 문제를 스스로 증언하고 스스로 밝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상 마음속으로는 그 부모들도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 또 아들의 눈을 뜨게 해 준 그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리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감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는 그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의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들어올 자격을 박탈당하는 출교는 종교적으로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혼문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행위로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는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서 이탈되는 것, 유대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 끝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성인이 된 이미 장성한 아들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유대법에도 합당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법에서는 남자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13세 전까지는 부모나 혹은 후견자의 결정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재산권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함으로 재산권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인식이 되면 부모나 친척들이 주는 축하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성인식 때 주는 축하금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저축을 한다든지 혹은 요즘에 잘나가는 주식을 사놓게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을 주면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간직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10년, 20년 조금씩 주식을 투자해서 자기의 자산을 마련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계신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그래서 어려서의 신앙은 대부분 부모나 다른 후견인에 의해서 신앙지도를 받게 되고 만 15세가 되면 입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통해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도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13세가 되면 정식 세례교인으로 인정받는 입교식을 해야 된다. 13세면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13세로 낮춰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어쨌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재산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건에 증인이 될 수 있는 나이는 13세다. 13세부터 가능하다는 그런 유대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토지나 재물 혹은 금전을 재산으로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도 무형의 재산으로 반드시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부세주로 믿고 섬기는 믿음 이 믿음은 대단한 영적 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믿음도 재산이에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형 문화재가 있고 무형 문화재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재산권 즉 천국의 유산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후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산을 물려주십니다. 그 몫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권은 무엇으로 보장을 받죠? 증서가 있죠.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등기소에 가면 토지 등기 등본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본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적 재산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하늘의 재산권은 우리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늘의 보아를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형문화제보다도 더 엄청나게 가치 있고 그리고 귀한 하늘의 재산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에 비교할 수 없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보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보아에 대해서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땅에 보아를 쌓는 자는 멸망하지만 하늘에 보아를 쌓는 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단지 우리가 하늘의 보아는 현세에서 인간의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의 보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실상은 장차 받을 하늘의 보아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다 주고 현화를 다 주고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 하늘의 보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보아이며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은 수십조가 된다고 해도 죽으면 다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고 말아요. 결국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는 영원히 쇄하지도 썩지도 않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쇄하지 아니하는 유옵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르세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을 두 번째 다시 불렀어요.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르세인들은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두 번째 불렀는데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 눈 뜬 사람이 바르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세인들이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유혹한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라. 답을 정해 준 거예요. 앞에서는 너는 예수를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물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 입으로 말해라. 답을 정해 준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으로 답을 정해 주고 말해. 그게 뭐예요? 답정러잖아요.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처음에는 답정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정러가 뭐야 그랬더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러래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바르세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욱박지르면서 요구한 것은 답정러였어요. 너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만 하면 돼. 딴소리 하지 마. 이거죠. 예수는 죄인이니까 그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답을 정해 주고 예수를 크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사가 아니라 뉴대의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욱박지르게 된 것입니다. 바르세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가르쳐준 답은 앞뒤가 안 맞는 아주 모순적인 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르세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가지고 앞에서는 영광, 뒤에서는 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맹인이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지. 그 당시 바르세인들은 스스로 여와를 잘 섬기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매도하고 그들이 섬기는 여와나님을 배신하며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와나님을 잘 섬긴다고 안식일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안식일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다. 얼마나 이게 참 앞뒤가 안 맞고 어리석은 그런 논리입니까? 바르세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눈 뜬 사람에게 답정러를 강요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담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확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성경공부도 가르치고 교립공부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지금까지 가르치는 성경공부, 교립공부는 이미 정해진 답을 숙지하는 그런 성경공부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믿어. 답을 정해놓고 이게 맞아. 딴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교립공부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학생 때 성경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의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장 말씀. 천지를 6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기록을 성경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뚝딱 그렇게 마칠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학생의 담당 전도사님이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질문하면 야단치니까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답정로예요. 너는 그냥 믿기만 해. 딴소리 하지 마. 이거죠. 그런데 제가 답정로 신앙교육에서 벗어난 때가 있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서야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체험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답정로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운 성경은 그냥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아멘만 해. 이의를 제기하지 마. 반대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또는 전우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분이 가르쳐주면 아멘 믿습니다. 아멘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을 잘하나. 누가 믿습니다라도 크게 하나에 따라서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답정로 신앙교육을 받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정해준 대로 말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확실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결과 만일 목회자가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신앙상태에서 멘붕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멘붕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했을 뿐이에요. 설교 시간에 무조건 아멘을 잘하고 주일성수를 잘하고 십일조 꼬박꼬박 잘하고 교회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차량봉사 주차봉사 교회 청소당번 등 차례에 따라서 봉사를 작실하게 잘하면 나중에 잘 되는데 영통불통 인통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잘 되면 더욱더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더 봉사하고 목사님을 더 잘 섬기고 그것이 목회자들이 가르쳐준 답정러 신앙생활이었다구만. 그러므로 한국 교인들은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이 제도권 안에서는 모범생이고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지만 교회 단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고 세속적인 방식과 관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면 어떻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버려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그 시간에 참석하든 안 하든 주일 성수를 하든 안 하든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교회 밖에서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는 그냥 주의식 교육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목회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거룩함과 속댐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유아기적인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교인들이 꽤 상당히 많다 그 말이에요. 배우이며 탤런트인 어떤 분이 간증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그분에게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돈을 맡기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여자 탤런트인데 여자 배우인데 독실한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달라 선한 것을 위해서 써달라고 옆에 있는 독지가들이 와서 돈을 맡기고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대요. 저한테 맡기지 말고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선한 일에 써달라고 헌금하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당신에게 돈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믿을 만하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한테 헌금을 하면 믿을 수가 없는가 그 말이죠. 어떤 교인이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평생 다녔던 교회 목사도 와 있었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따져물었어요. 화가 나서 나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졌냐고 울부짖으면서 따졌다고 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 꾸며낸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무로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또한 제도권 교회에서 종교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지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파리새인들이 욱박지르면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눈뜬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이 대답에는 두 가지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당돌함과 또 하나는 확실함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대답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파리새인들에게 매우 당돌한 대답이고 그렇죠. 너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해. 파리새인들이 말했는데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그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얼마나 당돌합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파리새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디 다른 말을 하고 딴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당돌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에 내가 맹인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신로함에 가서 눈을 씻고 보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현재 보게 된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파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고치는 행위를 했으므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네가 대답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안식일날 병고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안식일법에 대해서 나는 알 바가 아니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맹인이었다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결국 파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해 예수를 죄인이라고 증언해 네가 성인이잖아 네가 스스로 증언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파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눈뜬 사람에게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막 욱박지르고 그리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 당시 안식일법에서 금지한 침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날 범했다는 사실을 파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수작이다 그 말이죠. 빨리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해 이렇게 계속 욱박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 자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매우 신경질적으로 비꼬듯이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지금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자꾸 다시 물어보느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면서 물었죠. 이 사람은 파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식일법에 걸어서 죄인 취급하려는 파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식일법에 걸어서 죄인 취급을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원인 파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안식일법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를 더 높이 여기고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성도는 자기 앞에 놓인 어떤 불법한 자와 불의한 자들의 협박과 위협도 능에 물리치고 대항할 만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성령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유대 관원들과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숨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살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맞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하는 이 사람의 말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하여 이르되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욕을 퍼부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욕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스러운 욕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과 한 패거리로 싸잡아서 매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편을 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너도 예수와 똑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자라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배신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악한 욕 더러운 욕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더 비참한 그런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편을 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도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악담을 퍼부은 거예요. 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편드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사람 즉 예수처럼 촌놈이냐 하면서 막말을 해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해로 성전의 제사권을 장악한 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실상은 라삐들이 각색한 탈모두의 안식일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상들 유대 관원들은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만들어서 성전 제사법을 관장하여 가난한 유대 무리들에게 헌물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을 탈취해온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저주를 면하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안식일법에는 13가지 헌물통과 안식일날 금지해야 하는 39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대무리들이 안식일날 성전에 나와서 헌물과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 세 개, 성전 돈으로 바꿔서 구매하도록 하고 현금을 그들이 탈취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안식일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너는 죄인이고 모세를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하는 죄명을 씌워서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저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탈모두의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의 법으로 저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법을 보면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도 받지만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섯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 있고 또 여섯 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 있어라. 그리고 레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에발산 저주산에 서 있는 지파들이 아멘 아멘 아멘을 외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레윈들이 크게 말하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서 있는 지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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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과 저주를 명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바르세인들은 안식일법 즉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과 사람이 만든 안식일법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주했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싫어하신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저주권 축복권이었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도 받고 저주도 받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설교해야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동시에 설교해야 해요. 축복에 대해서만 말하면 안 됩니다.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복이고 거역하고 받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 이렇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배워야 돼요. 그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꼬박꼬박 11조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키는 대로 천종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만일 누구라도 어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는 싹군목자여, 절도여, 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가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사가 참목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허풍을 떨고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화나 성공담이나 세상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그저 보금인양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목사는 싹군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눈 뜬 사람에게 훈계를 받는 바리세인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4개의 절에서 걸쳐 보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바리세인들에게 막 훈계를 해요. 거꾸로 됐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하이다.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눈 뜬 사람이 바리세인들에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내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막 오히려 반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바리세인들이 진짜 모른다는 사실에 참으로 궁금하다. 이상하다. 기이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은 궁금하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를 일개 인간들로 알고 하나님을 믿자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왜 예수를 안 믿어?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참 놀랍네. 기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눈 뜬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죄인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룩한 자, 곧 예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왜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꾸짖는 거예요. 셋째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자신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선의자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놓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됐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조리가 있고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으므로 그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만한 아무런 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운 자를 이기지 못하고 배운 자는 경험한 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므로 지식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도저히 이겨먹을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입을 닿게 만든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늘의 은혜와 소망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매우 졸이 있고 확신에 찬 변론에 할 말을 잃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죄인 주제에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끔찍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끔찍한 저주를 받은 주제에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화를 낸 거죠. 결국 율법주의자이며 외식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매특허인 저주권을 퍼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라고 증거하는 그 사람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과 헌물을 드리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출교를 말하죠. 지금도 싹군 목자들은 결국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반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폭언하면서 성도도를 위협하고 공포를 주장합니다. 목사 말 안 들었다가 변을 당할 줄 알아?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사이비 목사들은 자기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신도도를 거짓 신앙으로 올가며려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공포, 이 거짓된 공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아서는 안 되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바리새인들의 공갈 협박을 예수 믿음과 확신으로 물리친 것처럼 거듭남과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저주권을 남발하는 거짓 목사들의 협박을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며 눈 뜬 사람에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라, 증언하라고 거짓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 뜬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메시하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는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거짓 협박과 공갈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거짓 공포, 거짓 협박을 이겨내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